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이름은 그 기도는 한국 식당이 아멘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 근데 거기 앞에 눈도 안보이고 한번도 걸어본적 없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하고 거기서 돈을 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눈에 벌써 왔어요 단미산 주고 또 가네요 또 누가 올까요 또 어떤 사람이 올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좀 돈 좀 달라 그냥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은 없지만 다른 걸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뭘 줄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죄송해요 매달 문제를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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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 сообщ 결정해줘요 네 한번uty 우리 Mehr 내가 기쁘게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했어요. 잠시 자. 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said Peter. walk. Peter took the man's hand, and the man's feet and ankles grew strong. The man got up and walked. Yeah.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다리뼈가 튼튼해졌어요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음흥 정본idan 정보idan 정보를 얻었을 거니까 돈이 주문한 이유는? 만약에 혜형을 졸 Jelly 정보i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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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본idan 정보i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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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와 여완은 성당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여완은 성당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여완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여완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여완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여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웠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보고 엄청 놀라웠어요. gang 1. 나 잡아! 네, 잠깐 아빠가 갔다 왔어요. 1번이자 한번도 못 걸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베야 한번도 못 걸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베야 한번도 못 걸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자. 아베야 한번도 못 걸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베야 한번도 못 걸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맞아요 뭘 할께요? 이렇게 비트네요 예? 옛날에 한 번 볼까요? 안 나올 것도 안했네 우선 저는 이거는 사람의 이거랑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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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지 그런 하늘을 던져보는 거 하고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구 으 으 으 으 으 으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걸 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까요? 의은요 생각나요 이번에는 물을 만들어볼까요? 베드로 요한에게 물을 요구하는 장면을 해야겠습니다 3년 생녀도 맛있는데 삼 녀삼 녀 3년 생녀를 제가 좋아해서 너무 많이 눌렀나봐요 네 양도 귀엽다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볼까요? 어느날 양과 서가 있었어 양과 서는 엄청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가운데에 벽이 있었어요 네 이건 저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은 No Silver No Gold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엔 다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 이건 안겄구나